국내 대부업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은 7.3%로 작년 상반기 대비 1.3% 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같은 기간 대출 규모는 0.1%, 대부업 이용자 수는 7% 감소했습니다. 대부업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8년 이후 15년 만입니다. 금융당국은 신용 공급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서민금융우수 대부업자 제도 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.